벌써 한 달이 다 지났습니다 임신달에서 개유월, 개유달 빠르네요 음 빠르네요 탱자 탱자 놀다 보니까 어느덧 한 달이 다 됐습니다 토이도 다 갔고 지난달에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녹화를 했는데 이제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전혀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덥지 않은 음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맞다고 우기고 나는 절대 맞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옳은 특강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음 왜 맞다고 하는지 알아요 왜 맞다고 하는지 알고 왜 말이 안 왜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건지도 아는데 사람이 원래 그렇죠 알면서도 속고 모르면서도 속고 뭐 그런게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뭐 내가 아무리 떠들어 봐야 뭐 그냥 그런거지 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음 참 시끄럽죠 임신딸 임신딸 올해 들어서 어 무작위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음 일본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음 음 이번달 이제 조국 사태까지 어 수면위로 떠올라서 난리도 아니네요 어떻게 친정게 되겠죠 임신 개유 뭐 개유면은 뭐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3달 되면 정리가 된다고 누구나 할거고 이제 개유달이죠 개유달 음 근데 개유달은 원래 금생수하는거에요 유금이 개수를 보아서 금생수하다 어 안정화되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평온을 유지할만한 다리죠 임신딸은 그야말로 신중임수가 투관되어서 어 일종의 예행연습과도 같고 어 다들 음 우왕좌왕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특히 임수가 투관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신중임수가 투관됐다라는 이야기는 좀 과장된거죠 음 과장된거고 너무 앞서간거고 음 좀 많이 부풀려졌다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개유달 들어오면은 제자리를 찾아가죠 제자리를 찾아가죠 어 이때까지 과장되었던 것들 문제가 아니었던데 문제라고 했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제재로 찾아가는게 개유달입니다 아마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제대로 된 어떤 추도권을 잡아가는 시기가 개유달이죠 음 어쨌든 개유달 한번 두고 보시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임신딸의 임신딸의 어떤 그런 일들이 어 흔적 없이 지워질 만큼 완벽히 달라진 모습으로 어 평정되는 아마 고른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유달이라는게 어 언제나 감목부터 절대 말을 안 듣죠 저는 개수부터 해달라고라도 절대 안해주죠 앞으로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어 감목 음 정인 정관입니다 정인 정관 대체로 대체로 뭐 개유달은 사실상 대체로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대체로 좋은 말을 할 수 밖에 없는 달이죠 개유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수가 유금의 유금의 생을 받아서 어 아주 안정적으로 자기 터전과 자리를 잡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큰 변수도 안 일어나고 어 이거는 뿌린대로 거둔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 어 얼마나 뿌린대로 거뒀느냐 어 물론 이거는 내가 난장판을 해놨으면 난장판이 계속 된다는 뜻이고 내가 충분히 어 일을 도모를 잘 해놨으면은 그 일이 잘 성사가 된다는 뜻이고 정인 정관이죠 이제 정관에 그느라고 정인이 투관된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도록 하시는 관인상생이죠 관인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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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그냥 내 것을 지켜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쭉 이대로 내 것을 지켜나가고 세력을 튼튼히 하고 그냥 지금의 것을 더욱더 공고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개유달 같은 경우는 대단한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개수유검이라는 기회죠 개수유검이라는 기회는 기독권을 만드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고 내 집을 만들고 내 유산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뭐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관인상생이라는 것은 내가 애써 노력해 물론 노력은 당연히 하겠지만 애써 노력을 하는 진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관인상생이에요 그러니까 개우달의 관인상생이랑 이미 개유 유검이라는 것은 금이기도 하죠 유검이랑 이미 터전을 잡아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개수라는 것은 개수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나서 더 이상 변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내가 미루어거나 이런 일이 아니에요 미루어 왔던 걸 정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수순대로 움직여졌던 일들 뭐 이런 뜻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승긴될 때가 되어서 승긴하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예측 가능합니다 갑목 입장에서는 예측 불가라는 게 없어요 내가 예측 가능하고 내가 그동안 읽어왔고 이러한 것들이 순조롭게 성사되어서 확실하게 굳히기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세력 형성 아까 이야기했듯이 뭐 이렇게 재산 형성 등기 등록 뭐 관인상생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등기 등록만 있는 건 아니니까 관생인이라는 것은 뿌린대로 결국은 거둘 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사고의 종결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확실한 종결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마무리하고 더 이상 골치 아프게 골치 아프게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남은 상황을 정리를 해서 가라 뭐 이런 게 관인상생이죠 기해년 같은 경우 간목 같은 경우는 해수 기토 편인 정제죠 나한테 주어져 있는 편인이라는 고민스러운 일들을 기토 꿋꿋하게 해나가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종지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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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니 니 꼴 있는대로 해라 니가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니 니가 하고자 하는 건 마음껏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게 간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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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목은 편인 편관 소위 살인 상생이죠 지지 편관 청관 편인 이렇게 살인상생이 왔습니다 어 살인상생이라는 것은 내가 주어져 있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맞추면서 살아라는 참고 살아라는 이야기에요 더군다나 지지에 저렇게 유근 편관이 와서 어 청관의 개수를 어 개수의 극이 개수를 생하죠 어 저 개수는 또 을목을 생하고 어 을목 개수라는 것은 을목 개수라는 것은 을목이 뭐 나쁘게 말하면 나태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좋게 말하면은 뭐 비 내린다고 하던가요 음 그거를 우리는 나태에 빠진 게 나쁜 건 아니죠 사람들이 난 평생 나태에 빠진 사람이었는데 뭐 어 그러니까 뭔가 단어 선택에 있어서 뭔가 사람이 놀고 먹는 거를 꼭 나쁘게만 생각을 하지 마세요 놀고 먹으려고 타고난 사람이 있고 일하려고 타고난 사람이 있고 각자 다 역할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너는 노니까 잘못되고 일하니까 훌륭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일하면서 맨날 뜯기면서 힘들게 산 사람들 더 많거든요 중요한 거는 일하거나 노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현명하게 처세하고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거가 중요한 거지 뭐 내가 일 열심히 하고 안 오는 거가 모르겠어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게 이야기 한다며요 아이고 아마터면 최선을 다 할 뻔했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최선은 원래 다 해요 최선 다 아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게으름 피우는 것도 최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게으름이라고 어쨌든 을목은 편인 편관의 살인상생 개수 유금 이거는 뭐냐면은 을목 입장에서는 일종의 일종의 결국은 돌아와야 될 돌아와야 될 책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개수 유금이죠 자양분으로서 자양분으로서 내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건은 좋은데 일이 힘들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얼굴은 못생겼는데 마음은 착하다라든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희생해야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얻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게 대단히 메리트가 있고 장기적이고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쉽게 뿌리칠 수가 없고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스럽다는 뜻입니다 아 얼굴만 조금만 더 예뻤으면 데리고 살 건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아 봉급을 아 저기 근무환경에 조금만 더 좋으면 내가 그냥 확 취직을 해버릴 건데 뭐 이런 아쉬움이죠 근데 이제 그런 핸디캡들이 핸디캡들이 어 핸디캡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냥 아쉬움이 앞서는 거지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뭔가 자기 스스로 밀당을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맨날 말면서 고민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세요 어차피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기해년의 을목이라는 것은 정인편제입니다 정인편제라는 거는 적정하게 내가 즐기면서 세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게 올해 을목이거든 올해 을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려고 하고 속박되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을목인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을목 입장에서는 양보를 해야죠 양보를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하자를 안고 사는 게 아니라 하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라 그거 양보를 하는 것 한 망 하는 거에 못지않은 보상이 너한테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을목이 일목이 개유다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갑시다 을목들 그 다음 병화 병화는 정관 정제 그죠 재생 재생관입니다 재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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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관이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을 좀 더 개선시키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드는 게 재생관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정제재생관이라는 것은 나의 텃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내한테 주어져 있는 환경들 이러한 여건들을 더 쉽게 활용해서 더 키워나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두군다나 유근계수에 물론 뭐 병화개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가 병화를 끈다 뭐 끄면 어때 끄면 어때 자꾸 이렇게 뭔가를 끄면 안 되고 극하면 안 되고 자꾸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병화가 개수를 끄면은 쉬면 돼요 쉬면 돼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일할래요? 병화라는 것은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병화가 개수를 봐야 쉬지 병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병화 좋아하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져 하여튼 이게 명리학이라는 것은 옳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병화가 개수를 봐서 병화가 꺼지는 게 어때서 개수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그럼 개수란 놈 있으면 안 되겠네? 개수가 얼마나 귀한 건데 저는 병화하고 개수 중에 어느가 하려고 그러면 저 같으면 개수하겠어요 병화 안 하고 개수가 훨씬 시속적이고 먹고 살기 좋은데 뭐 하려고 쓸데없이 오지랖처럼 병화 가지고 노냐고 나한테는 선택하라면 나는 100번을 선택하라 그래도 나는 개수를 선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글자에 대한 양에 대한 지향들 감목, 병화 이런 거 막 좋아 보이잖아 관념덩어리에요 관념덩어리 세상을 정확히 보라고 감목이 뭐가 좋아? 폼생폼사 어디 가서 두드리기 맞기는 하고 병화가 뭐가 좋아? 쓸데없는 골치 아픈 일 제가 다 맡아서 하고 그에 비하면은 내 일만 하고 놀고 먹는 개수가 100배 낫지 병화 개수라는 것은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병화 개수라는 것은 이보다 좋을 수 없는 거예요 가려지면 어때 돈 좀 덜 벌면 어때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편견으로부터 좀 벗어나세요 일하는 게 좋은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요즘 노는 게 더 좋다며 글자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주나 명리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은 글자를 보지 말고 세상 살아가는 모양새를 보세요 그 모양새에서 병화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보라고 이 저 새끼가 하는 짓이 개수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보라고 개수는 야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얕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보라고 세상은 도둑 교과서가 아니에요 얕게 사는 것도 좋은 거지 이 사람들아 제발 그런 이상한 물론 정의롭게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정의롭게 사는 게 필요한 거지 편한 거는 아니에요 사람은 어쨌든 모두 다는 안 그렇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편한 걸 원하거든 돈 많이 벌길 원하거든 그게 사는 게 평균이거든 그런 면에서 병화는 0점이에요 개수는 100점이고 그렇다고 또 개수가 무조건 좋다고 하지 말고 역설적인 표현이니까 모든 것들은 적당한 게 필요한 거니까 어쨌든 어쨌든 병화 입장에서 개의 유 개수가 왔습니다 유금 이거는 나의 입지를 튼튼히 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영구적인 입지라고 이야기도 상관이 없고 영전 승진 뭐 이렇게 이야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체로 아까 이야기했죠 병화가 개수를 보는 거는 쉬는 거라고 그리고 병화가 유금을 보는 거는 안정화 시키는 거예요 저것도 대단히 안정화 될 수 있는 거예요 병화 신건 병신합이 그러한 의미도 될 수도 있고 병화 유금이 또 그런 의미를 가져요 유금이 병화를 보면 유금이 병화를 보면 그 쓰임새가 더 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 부가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병화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이번 달에 귀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후원자가 생긴다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내가 중요한 선택이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선택이 대단히 오랜 기간 최소한 3, 4년을 바라보고 해야 하는 선택이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충분히 맞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이제 병화입니다 그래서 병화는 이번 달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병화 개수가 원래 이전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환경 조건이 바뀐 거니까 환경 조건이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가야 되니까 이게 병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 환경 자체가 짜증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짜증이나 힘든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개선책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화는 이번 달에 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하다 내가 어디로 다른 데로 가다 다른 곳으로 가서 좀 더 환경적으로 금전적으로 더 좋은 일을 하다 뭐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그냥 꿀 힘든 대로 살아요 이번 달 이번 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 정화는 편관 편제죠 이제 편제의 재생 사례입니다 맞나? 편제의 재생 편제 편관 편제 편관이라는 것은 대의명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리할 일 처리할 일 내가 문제를 해결할 일 이런 게 이제 편제 편관입니다 편제 편관 편제 편관 편제 편관 같은 경우는 편제 편관 같은 경우는 편제 편관 같은 경우는 어 갑자기 조금 놀래가죠 방금 듣고 그래요 편제 편제 편관 편제 편관 같은 경우 우리 정화 같은 경우는 어 내가 나서서 해결할 일 내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 더군다나 이제 개수 유검이죠 개수 유검 이거는 충분한 대의명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충분한 대의명 나한테 권한도 있고 실질적인 소독도 있고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정화라는 특성상 개수 유검을 보는 것은 대단히 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올 겁니다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이러한 여러 무리들이 오긴 오긴 올 건데 뭐 정화가 뭐 그런 거 온다고 그래서 뭐 쓰러지나 버티겠지 버텨야죠 버틸 수 있고 또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이번 달에는 최대한 설치세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최대한 설치라는 말은 어 민원 해결의 앞장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꼭 민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편제편관이라는 것은 나한테 주어져 있는 큰 대업이란 뜻이에요 장기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할 팀장의 임무를 가진다는 뜻도 돼요 어 뭐 저거 역시도 승진을 의미하고 계급 상승 신분 상승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는 않고 어 어깨가 대단히 무거운 거죠 근데 즐겁고 기쁘게 갈 수 있어요 그게 편제의 재생살입니다 편제의 재생살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 편제 정화는 혼자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더불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살리고 나도 살리는 뭐 그런 나름대로의 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번 달의 개요는 벗어날 수 없는 당연히 해야 되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어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대세 속에 따라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음일감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정화는 그냥 몸 좀 조심하시고 건강상에 부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런 부분들만 조금 관리를 해가면서 어 다음 달 갑술달을 대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토 무토는 정제 정제 상관이죠 음 상관 생제입니다 어 어 상관생제 어 상관생제 어 정제상관 상관생제 음 맞나? 또 저분 좀 실수할라 투가는 정제 지지는 상관 음 상관정제 음 상관정제라는 것은 주변을 살펴서 부족한 것이 없나 보충하고 보충하고 채워서 일상을 좀 더 활기차고 즐겁고 다채롭게 살아가자고 하는게 상관정제입니다 어 무토 같은 경우 이게 지지로는 유금이 상관이고 개수가 정제죠 음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가 어 상관정제가 됐다라는 무토 원래가 주변을 함께 구부 구부 살펴서 같이 일을 도모해야되는 존재가 무토예요 그래서 어 기우달의 기우달의 상관정제라는 것은 내가 뒤에 서포트 해준다라는 서포트 역할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이야기를 하죠 무토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뭔가 서포트 한다라든지 남편을 위해서 뭘 한다라든지 회사 내에서 후방에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든지 뭐 이런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내가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어서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유금이 상관이 된다라는 유금상관이 된다는 유금상관이 된다는 유금상관이 된다는 주변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 사람들의 어떤 방향 방향들 이런 것들을 내가 모아서 의견 수렴해서 하나로 모아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개수가 정계라는 것은 실질적인 소득 지금 바로바로 내 앞에 눈한테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바쁩니다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저 개요달은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결과까지 내가 다 만들어서 갖다 바쳐야 되는 아주 분주한 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토생금, 토국수이기도 하죠 무토개소합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형을 만들고 나한테 유리한 사항을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은 무토 입장에서는 새로운 발판 교두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개요달은 대단히 중요한 시기예요 개요달이라는 것은 어느 일간을 망이나 하고 특히 이제 올해 기회년 같은 경우 임신달 같은 경우는 골치 아팠던 문제들 그동안에 묵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오는 게 임신달이에요 임신달 설마가 사람 잡는 거 있죠 혹시나 했던 일들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게 다 임신달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다 마무리하고 실속적으로 가라는 게 개요달입니다 무토 같은 경우는 임신달 같은 경우는 청간에 임수 토국수되고 식신 생계 내가 스스로 만든 일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개요달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개수 무토로 좀 더 유리하게 나에게 만드는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분발해서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확실하게 물주를 자체를 하세요 물주 내가 누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어필하고 나는 당신의 딸랑입니다 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간에 내가 얼마나 쓰일 수 있는 사람이고 쓰임이 있는가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그건 본인한테 큰 기회가 되고 좋은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토 기토는 편제 식신입니다 이제 이거는 식신 생제죠 식신 생제 식신 편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때까지 품었던 것들 구상만 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바깥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한테 발표하고 공표하고 실천하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희신 편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개유죠 개유라는 것은 나의 내공을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순개 왔던 것들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 전시 발표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기토죠 그래서 기토 유금이라는 것도 나의 내재되었던 것들 바깥으로 드러내는 아주 훌륭한 어떤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토 개수라는 것도 습한 기토가 습한 개수를 만났으니 물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뇌물에서 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나와바리를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와서 내 거 마음껏 전시하고 내 거 마음껏 구경하고 내가 부르는 값에 그냥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처세 공격적인 어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이제 기토죠 그래서 기토 같은 경우는 기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음 개우 개우달 같은 경우 확실하게 자기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되는 시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우달은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시기예요 잡아야 되는 시기고 그래서 음 우물쭈물하지 말고 나한테 기회가 오면은 바로 캐치를 해서 바로 해야 됩니다 원소도 바로 씹어넣고 공모가 들어오면 바로 응모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게 기토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고 그냥 가면 돼요 기토는 멈추고 그냥 가면 되고 어 오히려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은 더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복잡한 생각이 없고 나의 기량과 능력을 최대치로 뽑아서 이번달에 다 보여주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들이대면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이대세요 나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 뭐 시험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전하시라고 어 그게 이제 기토가 기토가 어 식심편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거죠 통합니다 용감함이 통하는 거 무모함이 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올해 이번달에 기토입니다 네 그 다음에 경금 경금 상관 겁제죠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는 겁상입니다 겁상 겁상 겸금은 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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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상이라는 거는 겁상이라는 거는 두루두루 두루두루 어 나를 어필하고 나를 알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적 이미지를 주는 게 겁상입니다 그리고 친분을 과시하고 사람들과 교분을 두텁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겁상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유로 왔다라는 것은 병급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그냥 지나쳐왔던 교분들 그냥 지나쳐왔던 인연들을 좀 더 두텁게 확실히 내 사람으로 인지시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관인상생의 인맥과는 달라요. 겁상의 인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너를 도와줄 수 있어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너도 나도 네가 필요하면 네가 와서 언제든지 도와주면 좋겠네. 이게 겁상입니다. 그래서 겁상운에는 뭔가를 도모하는 게 아니에요. 밑밥을 까는 겁니다. 밑밥을 깔아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인지시키는 거예요. 인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계유의 겁상이라는 것은 그 인지시키는 방식이 그냥 뭐 이렇게 두루두루 하는 게 아니라 각계 전투식입니다. 각계 전투식. 그래서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고민을 들어주고 술을 한잔하고 인간적으로 다가가고 뭐 이런 것들이 경금이 이번 달에 할 일이죠. 그래서 겁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내한테 주어져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까지도 내가 도맡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가 이번 달에는 나의 일에만 매물되지 말고 주변 사람들이 뭘 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본인이 생각해가면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관계를 더 정립을 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금 입장에서는 이번 달은 이번 달은 그냥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는 시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니를 가리지 않고 도와주고 쫓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만들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일감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등등의 역할을 하는 게 이번 달의 경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다고 해서 아무때나 쫓아다니는 뜻이 아닙니다. 계유라는 것은 정제되고 정해지고 일정 레벨 이상이고 필요가 있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계유입니다. 좀 가려가면서. 그래서 이번 달에는 그런 의미도 돼요. 나한테 필요한 사람과 필요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차별화 전략을 해서 그들을 대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뭐 양이니까 어쩌고 어쩌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경금들은 특별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내 일이겠거니 하고 당연한 듯이 일을 해주면 그게 나한테 보상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신금. 신금은 식신 비견이죠. 일명 비식입니다. 일명 비식. 일명 비식. 일명 비식. 비식이라는 것은 비식이라는 것은 교분을 두텁게 하다는 뜻입니다. 교분을 두텁게 하고 신뢰를 구축하다는 뜻입니다. 나의 동기를 만들다는 뜻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함께 일을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계율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계율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계율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신금 극장에서 확실한 내 사람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한 내 사람을 만들고 인연을 두텁게 만들고 멀리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만남을 자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인간적인 만남을 자주 하는 거. 그래서 인간적인 만남을 자주 하고 내가 혹시라도 주변에 소홀한 것이 없었는지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뭔가 조금만을 따지고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는지 물론 사람이 다 진심으로 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너무 경제적 이익만을 따지면서 살아가지 않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따져가면서 본인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게 필요한 게 이번 달 신금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유금의 근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나한테 권한이 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권한 내가 통솔할 권한 더군다나 계속까지 받죠. 이거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금이 계율을 받나 맞는 것은 물만난 고기와도 같죠. 물만난 고기와도 같다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뭐 청탁할 일 부탁할 일 사적으로 다시 만날 일 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내가 그동안에 억울해하거나 내가 아쉬워서 못했던 것들은 이번 달에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유달 신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죠. 상당히 괜찮고 어쨌든 침묵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게 신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수 임수는 겁제 정인이죠. 겁제 정인 겁제 정인은 딱히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겁제 정인입니다. 겁정인 아까 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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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제 정인 보통 겁제 정인이 되면 정인이 겁제한테 설이 되죠. 일반적으로 설이 되죠. 더군다나 근데 이제 뭐 사실 유금이 계수한테 설 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거는 설이 된다라기보다는 동반 뭐라 그래야 되나 도모하다 같이 교류하다 기부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사실 겁제 정인이라는 게 그렇게 실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속이 있는데 더군다나 계유한다라는 계유로 겁제 정인한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함께 더불어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베풀고 그동안에 내가 좀 모자라거나 아쉬운 게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추고 뭐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임수죠. 임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도 이렇게 수가 왕해버리면 곤란하긴 하죠. 어쨌든 저것도 문제 내신다. 권리에 대한 문제 내 권리에 대한 문제 누군가 내 권리를 탐하거나 뭐 이렇게 넘보는 문제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말도 안 되게 귀속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물론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안 나오겠지만은 근데 조금 뭐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무 빡빡하게 살지 말아란 뜻이에요. 조금 느슨하게 살고 누가 내 껄 좀 가져가더라도 그냥 가져가는 값다. 손해보는 값다. 뭐 이렇게 살아란 뜻입니다. 너무 그렇게 돈 한 푼에 일에 일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경계는 필요해요. 내 권리에 대해서 호시탐탐 누군가 노리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경계는 필요합니다. 경계는 필요하니까 조금 좀 더 분발을 해서 분발을 해서 내 끄를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저거는 인성은 인성은 단순하게 문서가 아니에요. 제가 조만간 특강으로도 한번 확인하겠지만 인성이란 건 무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내 권리의 총합이에요. 내 권리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들어가 있고 사람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배신 배반이라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배신 배반이라는 게 치명타라고 할 수는 없고 기분 나쁘고 성질 나고 짜증나는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주변에서 나를 시끄럽게 하고 건드리고 간나라 대추나라 하고 많이 거슬리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뭐 어차피 한 달 운이니까 어쨌든 뭐 내가 뭐 줄 수 있는 부분은 줄 수는 있겠지만 굳이 찾아서 줄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좀 유의해서 조금은 신경을 쓰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 개수는 비견 편인이죠. 편인 비견 이것도 뭐 딱히 용어는 없습니다. 비편합시다. 까짓 거 청간으로는 비견이고 지지로는 편인입니다. 이거는 비견 편인이라는 거는 함께 일을 도모하다라는 뜻입니다. 일을 도모하고 도와주고 상부상조하고 서로가 부족함이 없는지 채워나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나누다라는 개념입니다. 공평하게 분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사실 개수 입장에서 개우달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 나눈 겁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공평하게 나누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죠. 오히려 깔끔해집니다. 그동안의 복잡하게 너저분해져서 샘이 안 되거나 정산이 안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제자리로 제자리로 잡아 나가는 게 개수예요.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오히려 내 끌을 오픈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서로 오픈하는 거죠. 너도 오픈하고 나도 오픈하고 서로가 무엇이 필요한지 서로가 물물교환 물물교환 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서로에게 품앗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내가 나는 이런 능력인데 너는 어떤 능력이 가지고 있니? 그래서 서로가 능력을 교환하고 필요한 것을 서로가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도와줘가면서 일을 하는 게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개수는 혼자 혼자 있지 마세요. 같이 교류하고 주변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고 나한테 부족한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상대의 부족한 것을 내가 들어주고 뭐 이러는 게 개수죠. 그동안에 서로가 서운한 관계에 있었거나 뭔가 풀지 못하고 뭔가 문제거리가 있다면 이번 달에 속에 있는 말을 해서 서로 간에 오해 같은 것도 씻고 뭐 이럴 수 있는 게 이제 개수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리는 게 개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꽁할 필요도 없고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 좋은 기회 좋은 기회니까 좋은 기회니까 그동안에 쌓였던 오해들도 풀고 유감스러운 것도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금전적인 부분들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개수입니다. 뭐 간단한 간단하죠. 복잡하고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사실 일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길게 얘기해봐야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내년 운세 언제 하냐 11월달에 합니다. 항상 그때 했습니다. 항상 보통 한 달에 걸쳐서 했죠. 이번에는 그렇게 할려는가 모르겠는데 지치도록 합니다. 물론 당일 공개를 할 거고요. 어쨌든 개우달은 어쨌든 간에 대부분 일관들한테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 좋은 징금다리가 되는 거니까 좀 잘들 활용해서 잘들 활용해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월요일을 쉽게 찍은 것 같네요. 몸 상태도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또 다음 달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에